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작품은 단편소설인데요. 신용성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신용성 작가님은요. 경남 하만에서 출생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강원대학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리하셨고요. 2006년 문학사상의 단편소설 정혜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거인의 내력을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새로운 장편소설 선물을 출간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도 만나보고 싶네요. 자, 신용성 작가님의 이번 작품 멧돼지 사냥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살며시 눈 감으시고요. 아니, 가장 편한 자세로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맷돼지 사냥 신용성 오후 늦게 양평으로 내려간 것은 오 기자가 전화했기 때문이었다. 회사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출장 보고를 받는 센터장은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오 기자의 느닷없는 호출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내가 또 무슨 책 잡힐 일을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인간이므로 혼잣말로 투덜거리는 것인데 그것이 꼭 나의 무능력을 탓하는 말로 들려 나 또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더구나 오 기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내 희생을 담보로 그의 개인적 이익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있는 일이기에 더욱 그랬다. 오산 센터에서 정기 재고 조사를 하던 중에 오 기자의 탁하고 굵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가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곧 내게 미안한 짓을 하겠노라는 예고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그동안 내가 겪은 오 기자는 상대방에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예의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챙기는 이기주의자의 전형성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바쁘면 이 일 보셔. 좋은 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불어 정 팀장한테 연락을 한 거구먼. 오 기자는 내가 조금이라도 뜸을 들이는 것을 못 참아했다. 자신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늘 자신이 내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내 입장에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반박도 가능했지만 그것은 내가 그와의 사회적 친분을 끊는다는 조건에서만 성립되는 일이었다. 유치원생 수준의 이 같은 단순 논리도 둘 사이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 더구나 상대방의 약점까지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사회적 인간이라면 무기가 없는 적을 내려다보는 양손에 검을 쥔 말탄 장수가 된다. 오 기자와 나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지 아니면 그조차도 내 생각뿐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미 한 손에 신문기자라는 검을 쥐고 있는 그에게 또 다른 손에 내가 검을 쥐어주게 된 일은 뜻하지 않은 그야말로 우발적 사고 같은 것이었다. 지난주 인사차 센터에 들른 오 기자는 구내식당 지붕과 경사직에 이어붙인 천막 구조물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것도 허가받고 지어요. 천막 창고 치고는 엄청 큰데. 철골조를 세우고 천막으로 둘러친 반품 창고는 불법 건물이었으나 천막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도 그렇다고 다시 짓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사용해왔다. 고급 우산입니다. 작지만 방문 기념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무허가 건물이란 얘기네.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늘어난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고 대형으로 임시 사용 중이라는 어설픈 변명을 댔다. 내년에 패널로 다시 지을 것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말도 덧붙였다. 오 기자는 회사의 고충을 충분히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신문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싱거운 웃음을 보였다. 식사라도 하고 가라는 내 말에 오 기자는 누가 들으면 취재를 핑계로 갑질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가 이마 위로 아무렇게나 흘러내린 머리칼을 입바람으로 휘휘 불어올렸다. 다음날 K신문 사회면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기업들의 불법 현장 고발이라는 기획기사가 떴다. 시리즈로 내보겠다는 기획기사의 취지는 관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불법 사례를 널리 알려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대기업들의 무허가 구축물에 대한 실태부터 파헤치겠다고 썼다. 출근하자마자 나를 호출한 센터장은 신문을 던져주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기획기사의 예고 중에 우리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조건 막아. 수단 방법 물불 가리지 말고. 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매스컴의 부정적 기사임을 상기시켰다. 용문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 기자는 나를 보자 대뜸 운이 참 좋으신 분이라며 별식을 대접하겠다고 팔을 이끌었다. 그가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내겐 불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말일까 앙상한 은행나무에 걸린 햇살에서 온기를 전해받을 수 있다면 길가 바위 틈으로 흘러내린 어림장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가로지르는 다람쥐가 잠시 멈추어 준다면 대웅전 너머 남빛 하늘로 기러기가 물이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건 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우격다짐으로 급조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일은 운이 아니라 규칙이고 게임일 뿐이다. 진실과 거짓의 양면이 가식의 탈을 쓰고 실체를 전도시키는 게임을 즐길 여유는 내게 없었다. 세상의 속을 들여다보면 양파껍질 같은 근거 없는 막이 얼마나 많이 드리워져 있는지 그 속의 것들을 펼쳐보려는 용기를 내려면 얼마나 많은 기만의 여우를 넘어야 하는지 그에겐 중요하지 않을 터였다. 일주일 만에 그것도 당당하게 전화를 해서 나를 이곳까지 불러낸 인간임에야.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어 도착한 곳은 멧돼지 농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식당이었다. 주인이 직접 멧돼지를 사육하므로 품질은 보증할 수 있다고 오기자는 엄지를 축혀세웠다. 기자님 연락받고 특별히 남겨뒀습니다. 가슴 갈비살이요. 오 기자가 말한 별식이란 멧돼지 곡이었고 이 내게 운이 좋다고 한 것은 사육 멧돼지가 아닌 야생 멧돼지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어젯밤에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단골 손님들에게 거의 팔렸다고 주인이 너스레를 떨었다. 뻘건 핏물이 배어있는 가슴 갈비살을 내가 보는 앞에서 잘라냈다. 오 기자는 고기 맛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며 구이와 정골 요리를 주문했고 반죽까지 걸쳤다. 내가 처음 먹는다고 하자 아무나 구경 못하는 별미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개걸스럽게 먹는 오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행운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다만 그의 행운이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내겐 불행이었다. 그의 행운은 인위적인 것이었고 나의 불행은 그와의 세계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다. 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별도 주문한 포장육을 오 기자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소리 없이 어둠을 지워나갔다. 빛의 파장이 닿는 곳마다 세상은 어김없이 숨겨둔 나신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빗줄기의 흐름을 따라 희미한 형체들이 검거나 붉은 때때로 잿빛을 내며 번뜩였다. 엷은 밤안개 입자들이 빚어내는 우물한 기운이 굳게 닫힌 차창에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연기처럼 스며들어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국도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때론 무리를 지우면서 차창 가까이 왔다가 다시 재빠르게 멀어지곤 했다. 그것들의 본연의 모습인지 빛으로 위장한 허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전조등 불빛 속으로 검은 물체가 예고도 없이 빨려들었다. 한급히 오른발을 브레이크 패드로 옮겼다. 범퍼에서 둔탁한 소리가 난 것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튀어오른 것은 거의 동시였다. 몸으로 느껴지는 차체의 충격이 작지 않은 것을 보아 제법 큰 놈이 친 모양이었다. 듣고 보기만 했지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로드킬. 상황은 아주 빠르고 짧게 일어났고 종결되었다. 그놈이 너구리였는지 고란이었는지 길고양이었는지 유기견이었는지 아니면 멧돼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2차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차를 멈추지 않았고 곧장 터널로 진입했다. 그놈은 죽었을까? 도로에 널부러져 또 다른 차량에 부딪혔을까? 하필 그 시각 그 지점에서 튀어나왔을까? 내가 속도를 조금만 줄였다면 아니면 조금 더 빨랐다면 그놈은 살았을까? 범퍼는 얼마나 망가졌을까? 수리비 때문에 차량 보험 숫가가 오르진 않을까? 잡념들이 뒤죽박죽 머리를 들쑤셨다. 게다가 뒤처리를 하지 않고 죄인처럼 도망가는 개운치하는 느낌까지 기분이 더럽다. 속까지 제자리를 못 찾아 울렁거리는 기분이다. 이 시간에 이런 불길한 일이 하필이면 내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예기치 않은 사건의 시작과 결말이 우연이었을까?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어느 철학자 말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까지 전조둥 빗줄기에 현란한 광채를 탐매하던 쾌락이 방해받은 이유는 뭘까? 새벽 시간도 아니었고 로드킬 주의 표시판도 없는 곳에서 길 잃은 동물 한 마리가 그것도 그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꼭 내가 지나가는 그 시각에 튀어나온 것이나 물류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어야 할 때 뜬금없이 용문산 속에서 멧돼지 고기를 그것도 염라대왕 앞에 끌려온 죄인의 심정으로 먹어야 했던 것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쳐도 될 그런 일상사로 분류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로드키를 당한 것이나 멧돼지 고기를 먹은 경험 둘 다 난생 처음이었다 용문에서 먹었던 멧돼지는 어젯밤 포수가 잡은 것이라고 했다 멧돼지 쓸개값이 백만원이라니 나머지 고깃살들은 포수에게 의미가 없을 것 그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한 고기를 나는 돈을 주고 사 먹었다 오기자에게 건넨 봉투 속의 현금이 고깃값이었던 셈이었다 조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멧돼지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로드킬과 멧돼지 고기를 먹은 일 얼핏 보면 전혀 관련도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사건이 내 뜻과 다르게 서로 얽히기 시작했다 생각을 떨쳐내려 할수록 사념의 흡혈파는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머릿속을 채워가더니 분명한 사실관계처럼 자리를 잡았다 이들을 이토록 선명한 이미지로 남도록 만드는 매개물은 무엇인가 찜찜한 뒤끝을 따라가던 생각은 차가 터널로 진입하면서 까닭물을 짜증으로 돌변했다 길가에 차를 멈추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재수가 없으려니 젠장 생돈 버리게 생겼어 액때만 걸려 치지 뭐 이만하기 그나마 다행이지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직 잠자리에 들 시간은 아니고 또 아이들도 자지 않고 있는데 먼저 잠자리에 들 위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통화 중이라는 멘트도 없는 것을 보면 뻔했다 아내는 요즘 들어 건망증이 생겼는지 휴대폰 찾는 일을 일로 삼았다 아내의 동성과 휴대폰을 두는 장소는 서로 어긋났다 설거지하다가 거실 소파에 딸 옷을 챙기다가 화장실에 빨래를 널다 안방에 두는 시기였다 덕소를 지날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당신 어디야 아내는 내가 두 번씩이나 전화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어디냐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엄마가 좀 이상해 치매 기운 있나봐 이런 날은 빨리 좀 들어오지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치매가 걸렸다는 아내의 말은 내가 할 대답과 상관없이 먼저 나에 대한 추궁의 별의를 당길 참이었다 장모가 이렇게 된 그 책임의 일부가 내게 있다는 뜻이었다 지난달 화장실에서 넘어져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특별히 이상한 곳은 보이지 않는다며 운이 좋았다는 말을 했다 아내는 정밀검사를 받자고 우겼다 엑스레이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으니 이참에 MRI도 찍어보고 종합검진을 받자는 것이었지만 장모는 한사코 거부했다 병원을 나서던 아내의 입이 한자나 나왔다 장모가 내 눈치를 보아 마음에도 없는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내가 그런 낌새도 알아채지 못하는 꽉 막힌 어른 아이라고 한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장모의 치맥기운이 그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휴유증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애둘러 얘기하고 있었다 거실 중앙등 전구가 또 나갔다 내가 전구 갈아끼우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말을 푸념으로 늘어놓았을 때 아내는 LED로 바꾸라고 몇 번 얘기했다 누구 남편은 설거지까지 도맡아 한다는데 그깟 전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말을 들은지도 며칠 되었다 소파 모서리에 걸터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아내의 허리가 제법 굽어보였다 내가 인기척을 냈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장모님은 좀 어때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하루종일 전화 한 통 없어 당신이 사위가 맞긴 맞아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지방 출장 좀 가느라 아내가 얼굴을 돌렸다 아내의 눈길을 피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병체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아내가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무슨 말이든 붙여보려고 뒤따르는데 코앞에서 안방문이 세차게 닫혔다 나는 서류 가방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회사에서나 집안에서나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라통이 난다 그렇다고 성질을 부릴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점이 더 열을 받게 만든다 일상이지만 늘 낯설고 목구멍이 조이는 기분이다 넥타이를 풀면서 딸아이 방문을 열었다 장모는 방바닥에서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침대 이불을 끌어서 덮어주고 나오는데 안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못나서 그래 딸이 뭔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엄마야 아내는 베갯닛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내게 들으라는 듯이 푸념을 했다 내가 평소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 말이야 뭔일인데 그래 또 여보 우리 딸 어떻게 해 아내가 아내가 이번에는 나를 울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딸은 그동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며칠을 영어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는 딸과 신랑이를 버렸던 모양이었다 아내의 추궁에 딸은 관심 좀 꺼주시죠 라며 짜증을 냈다 이런 비아냥이나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소위 중2병이라는 사춘기 증상으로 치부하기엔 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다 먹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잤다 그러다 때때로 한숨과 흐느낌이 방을 넘었다 돈 좀 줘 영돈 준 지가 언제인데 벌써 돈을 달래 아 그냥 묻지 말고 좀 주면 안 돼 점점 엇나가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이를 닥달하자 엄마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그냥 돈이나 줘 같은 말로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이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자고 있는 아이의 방에 불을 끌어갔을 때 휴대폰 SNS 알림음이 울렸고 무심결에 문자를 확인했다 존나 쩔어요 아내는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꺼질 틈 없이 울려대는 딸의 휴대폰 속 문자를 뜻없이 읽다가는 기어이 몸을 떨었다 미친년 너 걸레냐 남자한테 미쳤냐 덜게다 꼬리치고 지랄이야 선배 남학생의 추궁거림을 딸은 별다른 의미 없이 받아줬고 이 사실을 남학생의 일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다 딸 아이의 내 탓이 아니야라는 일관된 항변은 그 여학생의 분노를 일으켰다 학교에서 딸을 불러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쁘지도 않은 게 감히 자신의 남자친구를 넘받다고 모욕을 주었다 여학생은 sns에 이 사실을 퍼뜨렸고 다른 학교 일진들이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딸에게 집단 왕따가 시작되었다 혼자 고민을 하던 아내는 오늘 학교 선생님을 찾았다 그리고 당분간 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학생들은 주위 인물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늘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관찰 하니까요 우선 왕따를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니까 문자 내용은 지우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사라지면 기록이 없어서 저희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담임은 아이를 위한 말인지 학교를 위한 말인지 모를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한 채 아내를 돌려보냈다 애가 무슨 잘못이겠어 다 내 탓이야 당신 회사에 열심히 하면서 주는 돈으로 애 하나도 똑바로 못 키우고 아내의 말이 은근히 거슬렸다 아내 아내는 내가 회사에만 충성한다고 알고 있지만 센터장은 도리어 그 반대였다 늘 개인적인 일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어서 매사에 불성실하고 업무 처리에는 요령만 비운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끝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말을 내뱉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열정이 식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에겐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이 곧 업무 능력과 열정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맡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이유를 대면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고 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나는 집에서는 아내에게 밖에서는 센터장에게 무능력한 인간이었다 그 세계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들 시선의 사각지대에서 회색인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버려도 될 것들이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언제 당신 잘못이라 그랬어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아내가 나를 노려보았다 씁쓸함과 실망감이 가득한 눈길이 내 몸을 훑었다 아내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있었다 아내를 지켜보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하루종일 돌아다니느라 지친 몸뚱이를 얼른 침대에 던지고만 싶었다 아들 녀석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등을 돌려놓은 아내는 밤새 어깨를 들썩였다 센터장은 가뜩이나 해결되지 않는 오기자의 일로 무거운 마음에 의정부 센터 주변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된다는 소문의 사실 여부와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라는 사장의 언명을 보탰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와 다른 세상 이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말 한마디로 해결된다고 믿는 그들은 내 시야가 닿지 않는 위 어디쯤 만약 그런 세상이 있다면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었다 거인처럼 또는 신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며 나는 센터장 앞에서 벌레가 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레고리 잠자처럼 변신하는 것은 아닐까 서류 가방을 챙겨 책상에 올려놓고 출입문 냉온수기로 향했다 여직원이 혼자 지키는 사무실은 썰렁하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영업팀과 운송팀원들이 이 시간에 사무실을 지킬 이유도 없었다 얼굴을 맞대고 있다 한들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다 모두가 세포처럼 얽혀 조직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꿍꿍이 속은 따로 있었다 술을 마실 때는 조직이 되지만 업무 시간으로 돌입하면 점조직처럼 움직였다 팀 간 협조는 자발적이지 못하고 반드시 지시가 있어야 움직였다 편하잖아요 뭘 안 해도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운송팀장의 질원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비밀스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직원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사장인지 조직인지는 아리송했다 사장은 늘 개인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를 위해 야근을 하는 일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야릇한 논리를 폈다 커피를 마시며 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요동쳤다 별로 친하지 않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다짜고짜 백만원만 융통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동창 모임에서 요즘 같으면 사업도 할만하다고 호기를 부리던 녀석이었다 이틀만 쓰고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혀가 말려드는 말투였다 나는 세상이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있다면 너를 신으로 모시겠다고 소리쳤다 백만원이 아니라 백억원도 줄 수 있노라고 비꼬았다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들의 세상 속에서 터진 내 속내는 녀석에게 던진 또 다른 푸념일지 몰랐다 녀석도 내 말이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요란한 웃음소리를 냈다 하긴 요즘 세상에는 넘쳐나는 신들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는 일처럼 골라잡기가 어렵다고 맞장구를 쳤다 나는 농담삼아 유행하는 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여신 정신 물신 여자가 신이라는 그의 주장은 셋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것이었다 돈이나 권력은 아무나 갖지 못함으로 신으로 모실만 하고 여자는 남자가 아님으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석가나 예수 마오메트 등은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자가 신이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 미리 신으로 모시겠다는 말이었다 평소 기발한 농담으로 좌중을 휘어잡던 녀석이었다 한참 동안 뭐라고 짓거려대던 친구는 그때마냥 저 혼자 신나게 떠든다는 것이 머쓱했는지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기계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말소리가 외롭게 들렸다 그는 백만원에 양심을 팔고 게다가 약장수지까지 해야만 하냐고 자문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갑자기 속이 메스커렸다 수원으로 가던 차를 양평으로 돌린 것은 하루에도 몇 개의 신을 만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던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왠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사이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발적이거나 또는 필연적인 사고들였다 로드키를 경험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노인의 치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었다 딸의 왕따 문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학교 사회에서 생소한 일은 아니었다 하필 내 딸이냐라는 것에 무게를 둔다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별나지 않은 것들이 유별나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 어떤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려는 내 생각 때문이었다 그 경고의 징조가 멧돼지 고기였다 멧돼지 고기를 오기자의 입마금용으로 먹으면서부터 멧돼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엄청난 비밀을 가진 미로의 입구가 되고 말았다 미로의 시작은 멧돼지였지만 그것이 로드킬이 되고 장모 장모 치매로 발전하고 딸의 왕따 사건까지 현란하게 변모하는 중이었다 내가 두려운 것은 그 다음으로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미로의 장애물이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족쇄가 나를 올가메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 평상적인 일상 유지를 어렵게 만든 것이 분명했다 일상을 일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험의 시간 매듭으로 바라볼 때 생각지도 않은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모양이었다 도청으로 향하는 출장길이 그렇게 싫고 찜찜했던 기분도 이것과 연계선상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멧돼지 농장 주인의 명함을 찾은 것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은 간절함 때문이었다 멧돼지 사건 이후 세상은 두쪽으로 갈라졌고 나는 혼자만 이쪽 세상에 내버려졌다는 패배 의식이 찾아왔다 센터장도 아내도 가족도 친구도 나를 이쪽으로 떼다 밀어놓고는 그들의 세상으로 숨어버렸다 내 세상은 오로지 나와 멧돼지 둘 뿐이었다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은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내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멧돼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들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출구는 없었다 멧돼지라는 미로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었다 멧돼지 농장 주인은 늦어도 점심시간까지는 서둘러 현장에 도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지역인 청운면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몇몇이 사냥꾼들이 준비하는 것을 멀거니 보고 있었다 저들끼리 어제 낮에 뒷산 안씨 조상 멧자리에 멧돼지 무리가 나타난 것은 겨울철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을 거라고 단정했다 사냥개가 얇고 깨생겼소 덩치가 저리 작아서야 멧돼지한테 가당키나 할까 모르겄소 저거 뭐 내 말이나 되자노 설마 아니 내시 덤비면 한놈 못당하겠소 사냥캐에 추정용 목줄을 메고 있던 강포수는 내 차림새를 보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구두에다 넥타이 차림으로 산을 오르겠다고 왔으니 그럴만도 했다 트럭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 흙을 툭툭 털어내더니 신으라고 눈짓을 했다 유 사장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러라고 했지만 별 구경거리는 아닐거요 같이 온 두 명의 포수들과 산의 지형을 살피면서 사냥 계획을 설명하던 강포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있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른 포수들도 내 존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외제차를 몰고 온 포수는 사냥은 취미로 즐긴다고 말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취미로 가진 인간이라 강자의 논리는 그래서 당당한 모양인지 그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냈다 또 다른 포수는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천적이 사라진 숲에 번식력이 뛰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이유로 들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자신들 세계의 논리였다 멧돼지가 삶의 터전인 산을 벗어나 마을이나 도시에 나타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은 건지 도로 건설로 서식지가 조각나고 도시개발로 임야가 줄어들면서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체수 조절은 필수적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멧돼지를 잡는다는 사냥꾼들의 웃음이 절실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가 도심 아파트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니는 뉴스가 시선을 끌지 못하는 세상에 멧돼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도 이미 사라져버린 시간 속에서 잊힐 것들이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리 가파른 경사와 미끄러운 낙엽 때문에 몸 가누기도 어려웠다 길 옆 봉분이 심하게 훼손된 묘지에 카메라를 들이대자 강포수는 멧돼지가 칡풀이를 파먹은 흔적이라고 알려줬다 산으로 오를수록 길은 없어지고 잔목이 앞을 가로막았다 쌓인 화렵수 낙엽에 미끄러지면서 상수리나무 장가지에 머리가 부딪혔다 통증으로 정신이 가물거렸다 다친 부위로 손을 가져가자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났다 손바닥에 묻은 피를 보자 두려움이 왈칵 밀려왔다 미로는 예상외로 어둡고 위험했다 다시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절망적인 이 느낌은 분명히 처음이 아니었다 누구도 부모님까지도 나를 구원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소외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 꼼짝도 할 수 없을 때의 공포감 점점 좁혀지는 공간 끝내 하늘과 땅이 맞닿고 그 사이에서 지식해가는 나 그것은 꿈이었다 초등학교 때 노루사냥을 따라 나선 적이 있었다 옆총을 어깨에 맨 포스를 따라 친구들은 뒷산을 오르고 더 먼 산으로 향했다 원을 그리며 빙 둘러선 친구들 가운데서 나와 아이는 엉키고 흙바닥에서 굴렀다 왜 둘만 싸워야 했는지 이유는 없었다 싸움을 구경하고 싶은 친구들 때문이었다 싸워라 싸워 친구들의 선택을 받은 그 아이는 알았을까 왜 자신이어야 했는지 내가 몰랐으니 그도 몰랐을까 아이에게 어설픈 주먹을 내밀고 그 아이의 발길이 내 허벅지를 쳤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꿈결같은 세상이 또 있음을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들과 다른 세상이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싸움은 앞서가던 포스의 재등장으로 시작도 끝도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친구들은 포스 뒤를 쫓았다 나는 아픈 허벅지를 한 손으로 문지르며 절뚝이는 걸음으로 아이의 꽁무늬를 따라갔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만 세상의 외톨이가 되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산뽕울이 두 개를 넘으면서 친구들과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오로지 포스를 놓칠까 봐 필사적으로 앞으로만 달렸다 바위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디고 몸이 굴렀다 대굴대굴 구르다가 무엇인가에 머리가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 몇 바퀴를 굴렀는지 숫자를 세기에는 이미 정신은 까마득해졌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것은 미로의 한가운데 혼자 내버려졌다는 공포감이었다 주위는 어두웠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포스의 구나 발자국 소리 친구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날 부르는 엄마의 환한 목소리 모든 소리들이 사라졌다 나는 소리를 크게 내질렀다 지르고 또 지르고 소리가 나를 삼킬 때까지 능선에 올라 주위를 살피던 강포수는 습지 진흙바닥을 가리켰다 저기 멧돼지가 몸을 뒹근 흔적이 보이죠 근처에 있을 겁니다 내 뒤에 바짝 붙어요 추적기를 확인하는 강포수의 눈매가 날카로웠다 사냥개 짖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강포수는 다른 포수들에게 무전기로 위치를 정해주었다 네 마리의 사냥개가 멧돼지 한 마리를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멧돼지가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사냥개들은 원형을 유지하며 집요하게 애웠었다 강포수가 멧돼지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장모 입원수속을 하면서도 마음이 급했다 센터장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해놓았지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얼른 얼른 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을 떠미는 아내의 손길이 편안했다 책상 위에 누가 갖다 놓았는지 K신문이 있었다 사회면을 가득 채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기업 불법 건축 성행 이라는 기사 제목 아래 오산센터 건물 사진이 큼지막하게 떴다 건물 뒤편 철골조 천막 창고에 흑백 사진이 선명했다 내가 센터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조금 전 본사 사장님 호출이 있었다고 여직원이 짤막하게 말했다 신문을 덮으려다 작은 박스 기사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Y 여중학생 일진의 후배 폭행 이라는 기사 제목 아래 한 여중생이 몇 명의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있었다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그 자리 들어올 사람은 차고 넘쳤다고 센터장은 사장 호출의 불편한 기색을 그렇게 내게 풀어냈다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기자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계속 뜻만 들였다 센터장의 말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오기자는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다 간혹 자신이 편한 시기에 전화를 걸어 오늘 날씨가 좋다는 둥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다는 둥 요즘 무슨 일 없느냐는 둥 시답지도 않은 말만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돈을 요구하든지 술을 사달라고 하든지 무슨 표식이라도 주면 어찌하든 해보겠지만 도통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데야 속수무책이었다 하이에나 같은 놈 덕분에 마음은 초조해지고 몸무게는 줄어들었다 일상은 말하자면 지옥 불길이를 지나는 것처럼 위태했고 처음도 끝도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서 이성의 몸피는 야위어 가면서 굵은 주름으로 쭈글쭈글 해졌다 센터장실을 나오자마자 오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신문사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기자에게 어렵게 약속을 받아낸 나는 오늘은 어떻게든 매조지를 하리라는 결심을 다졌다 눈물을 보이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번 일을 끝낼 작정이었다 큰애가 멧돼지한테 물렸대 아내의 울음 섞인 말소리에 멧돼지라는 뚜렷한 울림이 머리를 쳤다 이건 또 어떤 신의 장난질이야 오기자와 단판을 짓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병원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장모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건가 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의식과는 또 다른 의식적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갔다 멧돼지에 물렸다면 만약 송곳니에 물렸다면 살점이 여지없이 찢겨 나갔을 것이다 물린 부위가 팔인지 다리인지 몸통인지 아내는 말하지 않았다 팔이나 다리에 물렸다면 골절은 기본일 것이고 몸통에 물렸다면 중상일 것이다 멧돼지에게 물려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당신 자식이 다쳤다구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고대 사회에서 멧돼지를 신성한 짐승으로 받드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용맹함의 상징으로 멧돼지 소재의 신화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강원도 양양 어느 곳에서는 멧돼지 형상의 나무를 마을 수호신처럼 보호하기도 한다 그건 멧돼지가 인간의 적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터부시하는 대상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그렇더라도 동창 녀석의 말처럼 세상에 신이 넘치고 넘쳐나더라도 내가 멧돼지를 신으로 모시는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런 미친 짓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멧돼지와 교감을 하려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예고 없이 내 삶으로 뛰어든 멧돼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또한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일상의 회복 따돌림 당하면서 상처받고 훼손당한 내 존재의 치유라는 소박한 희망의 출발점이었다 그날은 신일지도 모르는 그 멧돼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총 한 방에 쓰러진 날은 멧돼지 사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를 스스로 칭찬했던 날이었다 강포수에게 멧돼지는 단순한 취미용 사냥감에 불과할지 몰라도 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영엄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 멧돼지의 멧돼지의 죽음은 미로 탈출의 실타래였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이 이제 잘 풀릴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게 멧돼지든 신이든 거인이든 내가 벌레로 변신하는 끔찍한 일을 막아줄 부적처럼 생각했다 오 기자가 오늘 약속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오 기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넣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들의 상처는 깊었다 삼겹살집으로 난입한 멧돼지는 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내가 화난 것은 다른 이유였다 고등학생이 술집에서 소주를 마셔 차라리 길을 가다가 멧돼지에 받쳐 갈비뼈 두어개 부러진 것이라면 이렇게 처참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딸은 연애질 하다가 왕따를 당하지 않나 아들은 불량배들과 어울려 대낮부터 소주를 마시지 않나 졸업한 선배라잖아 후배 데려다 술 먹이는 게 무슨 선배야 양아치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니게 그런 놈들이 널 널 넘보게 해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내 말소리는 초점 잃은 아내의 눈길에 흩어져 버렸다 말이 의미를 잃으면서 아내에게서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쏟아낸 말은 파편이 되어 내게 되돌아왔다 아들은 병실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닫고 있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아내와 아들의 자리에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멧돼지가 몰고 간 아들의 허벅지 살점이 내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신용성 작가님의 멧돼지 사냥이었습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소설을 읽고 나니 참 가슴 먹먹한 이야기였네요 좋은 작품 이렇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수락해 주신 신용성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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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